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언약이었던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소재에서는 제의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편만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5월 소재에서는 파멸로 멸망해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한 인물을 준비시켜셨는데 그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와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화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기록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장세기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릎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죄가 편만해지는 파급력을 멈추기 위해서 홍수로 온 천하를 멸절하여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것이라는 계획을 노아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노아 너와는 애외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리니 너와 너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편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지구를 물로 다시 정화시킬 텐데 노아 너의 가족만큼은 살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방주를 지어서 들어가면 너와 너의 가족은 살 것이라는 것이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방주를 짓는 순종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자세히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역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은 노아 스스로 파괴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최소한 두 사람과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을 파괴하거나 변교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약들은 상대가 혹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사기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100% 안전이 보장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제시되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제시하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언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아들여 언약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나 동명을 맺어 서로 동의하여 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약이나 동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도 지켜야 할 규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율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조약이나 동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언약이 지속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는 방주를 지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야 하며 갓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파괴되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말씀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 이로움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유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죄가 세상에 편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조건을 이해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고 죄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100%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의 100%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조건을 내구신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농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수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노아는 언약을 지킴으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 갈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겨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살았지만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멸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국가 맨 마지막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폭풍을 만나서 배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간편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물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잡아야만 합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구명조끼를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으면 살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조건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 천국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그 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수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